정말이지, 개탄스러운 비극이 벌어졌구나. 웨비우스 특전대가 연구시설을 점령해서 괴물들을 만들어낸다. 그들의 시험 생산형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하면 온종을 제거할 수 있다. 부품을 모아서 기계를 가동하라. 서둘러야 한다. 아주 좋아. 우리의 시험 생산ij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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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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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Lizets. esen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적들이 미치질이 다가오고 있다. 내 소령을 다해.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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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